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해서 나눕니다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사 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바로 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냥 자기 능력으로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냐 모르니까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세상 나라의 살아가는 방식과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몸소 겪고 또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면 세상 나라와 같은 방식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길가밭, 씨를 뿌리는데 옥토밭 이런 걸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또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라지라는 것이 등장하고요 또 좋은 씨, 알곡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에 있어서는 어떡합니까? 가라지 같은 것은 빨리 법적으로 처리해서 뽑아내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것 같지 않게 작은 한 알의 밀알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일들이고 또 이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이 날 것이며 특별히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영원히 영원히 빛이 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 나라 하니까 도대체 뭔 이야기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다는 이해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처음을 대야 말씀을 알고 처음을 대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떨어뜨리는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밭은 38절에 보니까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이 뭐냐 결국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당시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마귀 속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밭에 씨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이 씨를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37절에 보니까 인자 곧 예수님이 씨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미션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씨도 뭐냐 좋은 씨 그것도 뭐냐 그것도 갈라디아 3장 16개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신 건데 여러 명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 씨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영어로는 뭐죠? 씨라고 되어있다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쉬고 이걸 뿌린 자도 예수님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미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씨를 어떻게 사람에게 뿌린다 이 말이죠 자 오늘 그러면서 좋은 씨를 좋은 씨 좋은 씨는 뭐냐 나쁜 씨가 있고 좋은 씨가 좋은 씨가 뭐냐 38채를 보니까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단어를 못 써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천국이라는 돌려 썼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을 좋은 씨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전부 다 원제 가운데 태어났던 사단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를 떨어뜨렸는데 그 씨를 떨어뜨렸다는 말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다 받으신 이 사건 그러면서 사단권세, 사망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의 씨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 그걸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좋은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씨들은 갈라디아 3장 29제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대로 유옵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유옵 그러니까 유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유옵을 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를 믿는 동시에 씨가 떨어지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씨가 떨어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옵으로 기옵으로 물러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여 내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게 좋은 씨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체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좋은 씨 대신 그리스의 영으로 충만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서 그걸 가지고 그리스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들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증인으로 내가 서게 되는 거죠 어떤 증인입니까 저주에서 빠져나온 증인 사탄 귀신에서 빠져나온 증인 하나님 만난된 증인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옵을 이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는 그 증인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축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라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라지는 비슷하게 보여요 똑같은 밭에 뿌리면 원래 식물과 가라지는 비슷하고 구분이 잘 안됩니다 구분이 잘 안되요 자 가라지들은 38절에 보니까 25절과 38절에 보니까 약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 이거는 행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소속이 악한 자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이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던데 말이죠 누구냐 39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 중심을 익숙해 있다 보니까 저게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우리는 뭐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용어와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잘 살고 있다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우리 노력하면 한 배의 열매입니다 어떨 때는 한 배의 열매도 안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 원자가 온 데 있는 자들은 열심히 해도 한 배의 열매가 안 나와요 땅이 은근키를 내며 저주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도 안 나오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나 잘 나오면 한 배 자기 핸만큼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30배 60배 100배 무한대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게 잘 맞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또 말씀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지가 뭘 뿌리냐 하나님을 떠나 너가 하나님이다 네가 인생의 기준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걸 뿌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뿌렸던 것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너가 기준이야 너가 기리고 진리고 너가 생명이야 너가 기준이야 네 생각이 곧 기준이야 네 감정이 곧 기준이야 그러니까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덫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뭐죠 자기 자신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내 고통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왜 내 환경이 어렵습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너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뿌렸다는 말은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꾀를 써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게 틀이 뭡니까 예전이 육신의 내 유익중심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장계를 부립니다 10편 1편에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오만한 자리 이 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날아가기 날아가기 어려운 몸이니까요 해결을 못해요 왜냐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될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자 여자가 헤어지면 자살한다든지 죽는다든지 왜냐 자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덥치고 앞으로는 미래가 어둡다고 뉴스가 막 때려지면 이 사람들은 뭐죠 슬퍼합니다 왜냐 자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이게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바로 가라지들의 삶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죠 교회도 옵니다 교회도 오는데 바로 종교생활을 합니다 교회도 오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갖다 성깁니다 왜 성깁니까 자기 자신의 를 위해서 종교를 택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또 성깁니다 속에는 자기 사상 변하지 않는 굳건한 자기만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상 우상 아니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의 우상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탄의 올무가 되는 이것이 바로 가라지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라지들이 하는 게 뭐냐면 13장 41절을 보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보니까 악행 이불 악행을 사람을 넘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잡고 다른 걸 붙잡도록 자꾸 악행을 저지르며 그리고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불법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게 만든 영어로는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sin과 이불을 하는 이 가라지들 누가 심었냐 사탄이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갖다 심어서 완전 가라지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겉으로 육신자로 볼 때는 신자들하고 비슷해요 비슷하다니까요 표시 안 나요 오히려 뭐죠 이 가라지가 더 크게 보여요 더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결실할 때 하나님이 결실할 때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 가라지가 이제 보여요 그전에는 구분이 잘 안 돼 안 되다가 결실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 왜 악한 자들이 이 선한 자들을 애호사고 불법을 행하며 왜 하나님은 잠잠고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 1장에 보니까 기도 내용이 전부 기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랩런터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알고기라면 저 악한 자들을 바로 없애고 우리를 튼튼하게 강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보면서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 가라지를 놔두어서 오히려 가라지들이 더 힘이 세고 더 무성하게 왜 놔두십니까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의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2장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상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일어나서 무성하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달려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저 나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가만 놔둬요 나하고 다른 걸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나하고 조금 배경만 달라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를 하냐 가만 놔둬라 네가 뭔데 너하고 내하고 안 맞다는 등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리스의 피로 형제 자매를 대는 건 어떤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쓰는 사람이에요 네 생각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네가 왜 그 말이야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뭔데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나쁘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꼭 나쁘게 표현하자면 네가 뭔데 꼴값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말입니다 세상 속에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는 가만 놔둬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마태문 13장 28절이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가 뽑아버려야 됩니까 이거 우리는 막 이렇게 뽑기를 원해요 왜냐 말끔하게 그냥 청소해버리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 뭐랍니까 가만 놔둬라 왜 그렇습니까 그걸 뽑게 되면 가라지와 알곡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밭에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알곡까지 뽑혀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직장 사업하는데 불신자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처리해버리면 여러분까지 개미지가 오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할 때 뭐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는다고 믿습니다 있다고 할 때 사탄의 자녀들이죠 있다고 할 때 너무 멋있고 너무 괜찮아요 사람이 근데 또 성경도 잘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둬라 괜히 건드려가지고는 그 자녀들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엉켜있고 말이죠 여기 있잖아요 가만히 놔둬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라지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가라지 같은 요소가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같은 요소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바꾸어 나간다 기다려라 진짜 가라지는 하나님이 나중에 정리하신다 이 말이죠 우린 가라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해주고 우리에게서 창세기 3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처리한다는 등 금방 진거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육을 가지고 질을 잡겠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줘서 하나님이 세워나가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세상에서 안 가르쳐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배운 지식 가지고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길게 비유로 그것도 못 알아듣도록 알아들을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수 때 추수 때 다시 말하면 39절에 보니까 심판 때 세상의 끝 여러분 세상의 끝 그때 주님이 제림 오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의 추수꾼들이 그랬어요 추수꾼들이 누구냐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들을 불에 살려버리겠다 불에 태워버리겠다 풀묵불에 던지겠다 이 말은 지옥불에 던지겠다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그때 그때의 천사들이야 천사들이 뭐합니까? 그럼 주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거죠 그때 뭐죠?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갑니다 지옥으로 던질 천사가 있고 천국으로 끌고 인도하는 천사가 있고 왜냐면 주님이 직접 안 하지 않아요 신부는 천사를 통해서 삽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맞니 틀리니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 저 사람이 맞니 내가 맞니 맨날 이 다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곡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0절과 49절을 보니까 내 곳간에 넣으리라 내 곳간에 넣으리라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의 나라 이 땅에 이만한 나라가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의 곳간에 넣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4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풀리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플러스 뒤에 더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영원히 지혜에 있는 자는 그리소를 갖고 있는 지혜에 있는 지혜가 그리소거든요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들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나 더 붙어요 알곡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오른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단순하게 설명하는데 가라지와 알곡을 비교하다 보니까 앞부분만 이야기하고 뒷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뒷부분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세상의 끝이 언제 오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난 이후에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러면 지금은 무슨 때예요 천국복음이 증거가 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때냐 고린도국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예요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고 은혜를 베풀 때예요 지금 지옥불에 걷어넣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뭐죠 아직은 이런 사람들을 가라진대 이 사람들이 뭐죠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세요 구원사에게 역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일어날 때입니다 이 복음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번에 그 세도나의 망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의외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LA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훈련을 보내면 와서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그 전부터 했는데 보니까 누가 목요일날 집에 오파를 넣었는데 금요일 오전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3만 불 마이너스 그것도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다 돈도 없는데 보니까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 물론 자기 친척이겠죠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그 사람들 와서 훈련 받고 싶은데 이 백인들이 또 이 사람들이 훈련 받고 싶은데 와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미션하면 역사를 하는 방 몇 개 있냐니까 방 3개 있대 잘 됐다 와가지고 훈련 받고 보내고 훈련 받고 보내고 그때 돈 있냐니까 돈 없대요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한 거래요 그냥 한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집을 살라 해도 못 사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집이 뭘 필요합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망대를 세우는 일에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세요 왜나 가야 될 직장 현장이 있잖아요 앞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달란트를 애들에게 줘서 전문성을 교수님들 전문인들을 붙여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 나라의 방식들은 살도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를 중심으로 내 노력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계획 중심으로 왜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모르고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조그만한 기자시만한 알이 무궁한 숲을 이루는 나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내 노력으로 내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자들 알곡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죠? 오직으로 이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 뭐죠? 모든 것을 다 대해주는 마태훈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모든 것을 내가 대해줄 것이다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죠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죠? 70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지역 그리고 70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뭐죠? 70 나라를 살리는 우리의 산업이 되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30, 60에 100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70 지역, 70 제자, 70 나라가 살아나는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망대를 여러분들이 산업에 세우고 그런데 성경의 로마 교회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과 세계보금화에 연결됐어요 이렇게 나갔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보금화하는 영역력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어 놓을 때는 모르면 강대국에 짓밟히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면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의 로마의 미국에 와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2, 3, 7 나라 5천 미 종족의 영향을 주는 산업이 될 것이고 이걸 눈치 못 채버리면 여기서 뭐죠? 강대국에 짓밟히는 노예가 될 것이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일에 짓밟히고 환경에 짓밟혀서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신적으로 분열 상태, 집착 상태, 중독 상태가 왜 옵니까? 하나님이 이 로마라는 나라를 보냈을 때 왜 보낸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종로를 타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문화가 더 악해져요 사단이 더 발악을 해줘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보다 우리가 걸어온 것보다 더 쉽게 말하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몰랐잖아요 얘들은 그냥 그 시대를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약이 한국에 보니까 감기약 정도 돈만 있으면 마약을 사고 해요 마약 원한다 그러면 저 어디 오토바이 타고 가서 화단에다가 검은 봉지에다 딱 나무 밑에 숨겨놔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찾아가요 깜짝같이 이렇게 마약이 지금 청소년들에게 전파됐습니다 그럼 마약을 수요를 마약을 리드한다는 말은 왜 어렵다는 소리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6장, 3장, 11장에 어쨌든지 육신적으로 애들을 잘 먹이고 애들을 성공시키는 게 부모의 동기다 보니까 이 잘못된 동기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외면하고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애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면 마약 청정국가라고 했는데 한국이 그 정도면 미국은 말할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미국에 있는 것이 전부 한국으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로마라는 것은 좋은 것도 전달되고 나쁜 것도 전달되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와서 내가 로마에 왜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종로로 타는 거죠 그 종로로 타는 결과는 뭐죠 속국, 포로 이 정신이 포로가 되어버리면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우울증이 들어와버리면 지 마음대로 안 돼 지가 원하는 감정들은 안 움직여요 이 정신 문제에 돌아버리면 귀신이 역사에 뿌리면 지가 원하는 생각들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역사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로마 같은 이 미국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오직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고 돈도 따라오는 것이고 내 명예도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옷을 입는 것도 그것 때문에 옷을 입는 거고 성경 수술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성경 수술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눈꺼풀 수술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오직의 목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결점과 어떤 실패도 이것이 뭐죠 축복의 발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보니까 로마서 편지를 전달했던 베베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76장 1절 2절이 보니까 보호자 그랬어요 보호자 보호자가 뭡니까 전도자를 보호한다 전도자가 사람인데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앞장을 썼는데 이 사람이 보호해 줘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베가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그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는 3절 4절 보니까 바울과 동력을 했다 이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동력을 했습니다 이 산업이 빛의 경제로 전 이방인들까지 이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가 칭찬을 받기죠 왜냐 거기다가 빛의 경제 물질을 갖다 뿌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 교회들이 그 물질을 힘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일을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만 봐도 경제에 말할 수 없는 경제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마을과 함께 세계를 복음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 경제를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에 말하는 그걸 붙잡으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주시는 계획 속에서 경제가 응답으로 따라오도록 이 경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 교수한테 경제를 배워가지고는 그냥 육신의 나라의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현상적인 경제를 배우죠 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은 예측 못해요 그러나 경제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경제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고 랩런트들은 이걸 어릴 때부터 알고 올바른 빛의 경제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일원을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둠의 경제입니다 왜냐 그거는요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경제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 같으면 하나님은 그 흑암 경제를 줄 수 있는데 그러나 신자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경제는 하나님 막아버려요 그냥 먹고 살만한 경제만 허락해놓고 그런데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경제 2, 3, 7 나라 5초 미종족 미주 50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 그런 독력자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식주인 가요 그랬어요 식주인 가요 온 교회를 돌아보는 그랬어요 하스피텔리티 하스피텔리티는 뭐냐 모든 물질을 서포트하는 그걸 보고 하스피텔리티가 그래요 이 가요라는 장로는 모든 교회의 물질을 갖다 댄 사람이에요 왜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니까 이런 축복이 가요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요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베베어 같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성전건축이라는 이런 세계보고말을 하는 와중에 시간표에 지금 거기에 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성전건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성전건축은 왜 성전건축을 해야 되냐 2, 3, 7 나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족수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자 삼기 위해서 뭐죠? 데려와서 훈련하고 또 뭐죠? 이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이 사람들은 뭐죠? 자기 나라와 자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제자로 만들기 위한 성전건축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성전건축이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명계약 은약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이를 위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묶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경제를 푸는 거죠 왜냐? 이 경제도 뭐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불신자의 경제는 그냥 어둠의 경제입니다 왜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죠? 우리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소가 살아계셔서 그리소의 나라 속에 그리소의 통치를 받고 그리소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보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누리시네요 또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받으십니다 교회에 흘러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보금의 시간표에 맞게 빛의 경제를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 속에 여러분 시간표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을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데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줘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거든 하늘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내 안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도록 실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여러분 감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울증을 못 이깁니다 오늘 비가 오면은 그 느낌을 여러분 못 벗어나요 시애틀 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오는데 보니까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 영향을 못 벗어나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것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실제 임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에게 생계를 부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아침에 가장 뭐 해야 되냐 이 보호자로부터 오는 능력 내 안에 보호자가 와 계십니다 이분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뭐 하냐 낮에는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말들과 문화와 여러 가지가 움직여지는데 만약에 그 생각이 뺏겨버리면 여러분 뭐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줘야 돼요 사기 안 당할 분별력을 줘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지혜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살릴 수 있는 지혜 산업할 수 있는 지혜 공부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부터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로서 만남의 축복을 낮에는 해야 됩니다 밤에는 뭐 하죠? 하루 종일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딱 얻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 내게 임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이걸 매일 우리는요 이걸 먼저 먼저 너희는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공부 언제 합니까? 먼저 이것 하면서 공부해요 이것 하면서 산업하고 이것 놀아도 이것 하면서 놀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런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 약속의 은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 한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이 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할을 줬습니다 우리의 주신 은약이 한 주간 동안 성취되게 하십니다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237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237 치유 선미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